실성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알지의 후손으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이리부인 이를 또는 기라고도 한다. 은하간 석등보의 딸이다.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다. 실성은 키가 일곱자 다섯치이고 명석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아피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내무랑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렸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실성을 세워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원년 3월 외국과 우호를 맺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2년 봄 정월 미사품을 서불안으로 삼고 군무와 정사를 맡겼다. 가을 7월 백제가 변경에 침입하였다. 3년 봄 2월 몸소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4년 여름 4월 외의 병사들이 명활성을 공격해왔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자 임금이 기병을 이끌고 독산의 남쪽 길목에서 요격하였고 다시 싸워서 그들을 깨뜨리고 300여 명을 죽였다. 5년 가을 7월 나라의 서쪽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 곡식을 헤쳤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났다. 11월 물이 얼지 않았다. 6년 봄 3월 외인이 동쪽 변경에 침입하였다. 여름 6월 외인이 또 남쪽 변경에 침입하여 100명을 사로잡아갔다. 7년 봄 2월 임금은 외인이 대마도에 군형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는 우리를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정의 병사를 뽑아 적의 군형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서부란 미사품이 말하였다. 저는 무기는 흉한 도구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큰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기지 못하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니 지세가 험한 곳에 관문을 만들고 적들이 오면 막아 그들이 침입하여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다가 유리한 시기가 되면 나가서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남은 끌어당기고 남에게 끌려다니지는 않는 것이니 가장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11년 내무랑의 아들인 복호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12년 가을 8월 낭산에 구름이 일어났는데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임금이 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받은 땅이구나. 라 하고 이후부터 그곳에서 나무배는 일을 못하도록 하였다. 새로 평양주에 큰 다리를 세웠다. 14년 가을 7월 혈성의 벌판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고 금성 남문에 행차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8월 외인과 풍도에서 싸워 이겼다. 15년 봄 3월 동해 바닷가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뿔이 있었고 크기는 수레에 가득 찰 정도였다. 여름 5월 토함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높이가 세 길이나 되었다. 16년 여름 5월 임금이 돌아가셨다.